최근 랭키파이가 실시한 분석에서는 송가인에 대한 대중의 성별 및 연령별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분석은 3월 25일에 진행되었으며 송가인에 대한 일간 변화 추이를 포함한 다양한 차트를 통해 각각의 성별과 연령대별 관심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드러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성별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였다. 이는 성별 간의 흥미로운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50대가 64%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며 특히 이 연령대에서 송가인의 인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관심도 분포는 랭키파이가 수집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것으로 송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호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연령별 관심도 조사를 통해 발견된 다양한 관심 키워드 예를 들어 송가인 콘서트 근황 팬카페 노래 김우중 등과 관련된 검색어가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송가인과 관련된 트렌드가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송가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다양한 방면으로 깊이 있는 탐색과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음을 보여준다.